투표소 레벨마다 구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 더해본 겁니다. 더해보니까 선관위 자료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그게 바로 안산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또 재검표를 해보니까 뭡니까? 투표소 레벨에서 합산한 그런 소위 후보별 득표수에 비해 가지고 각각 52장이 더 투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투표지를 만들어 집어넣은 거죠. 정상적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초록색 합계하고 선관위가 종합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총득표수가 A하고 B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이름들 조작을 하고 그 조작을 다 뜯는데 다 힘을 모으니까 이거는 뭐 나라라기보다도 무슨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참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도 선거 부정을 다룬 콘텐츠에 대한 탄압은 엄청 심해졌죠. 이 사람들은 아마 안 밝힐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면 나오죠. 권성동 씨 같은 사람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밝힐 수가 없는 거죠. 참 나라의 앞날이 암담한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이걸 그냥 숨기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나온 김에 윤건영 씨가 구로구 어리입니다. 바로 옆동네 이웃 사촌이 마지막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인영 씨입니다. 이인영 씨는 1964년생이고 전대협입니다. 전재협이 아니고 고려대 국문학과를 졸업했고 사실대 통일부 장관이고 구로구 갑, 윤건영 씨가 구로구를 그다음에 구로구 갑이 이인영 씨인 거죠. 통일부 장관일 때도 사람들한테 욕을 좀 많이 먹었죠. 2021년 10월 15일 날 공무원이 북한에서 피살됐는데 이인영 씨는 9.19 북한과의 군사협의로 서해가 평온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무리를 빚기도 했죠. 정인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거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구로구을 여러분들 결과입니다. 이인영 씨는 플러스값이 11%, 14%, 8%니까 좀 조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려보면 금세에 나옵니다. 차익값이 꼴은 구로구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이건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그런 제품들입니다. 선거 데이터.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7%입니다. 정의당 후보도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이렇게 한쪽은 플러스, 이쪽에 하나는 마이너스 이런 값이 나올 수 없죠. 그냥 이런 것은 그냥 100% 조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100%라는 표현을 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1억 퍼센트, 1조 퍼센트 그냥 부정선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부정선거 안 한다고 비교해 보면 더 확연하지 않습니까? 오른쪽은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전라북도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자료입니다. 이런 조작들을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계속한 겁니다. 구로구갑의 이인영 후보가 사전투표에 승리할 확률은 구로구갑의 투표소 64개에서 모두 다 이긴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64개 투표소에서 다 이인영이 이긴 겁니다. 민주당이 다 승리를 한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64대 제로입니다. 64대 제로.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쇠려보겠습니다. 이인영 후보가 64대 제로입니다. 구로구갑에는 9개 동이 있고 64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64개 모두 다 이기는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이인영 씨도 유건영 씨와 마찬가지로 당일 투표에 승리했습니다. 111.4%라는 것은 미래통합당 후보와 100표를 얻을 때 정인영 후보가, 이인영 후보가 111.4표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내 사전투표나 관내 사전투표가 얼추 111.4에 가까워야 됩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는 193.5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후보와 100표를 얻을 때 이인영 후보가 193표로 얻은 걸 나온 겁니다. 이게 다 표를 쑤셔 넣어가 이렇게 큰 수가 나온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219.5%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냥 승관위가 발표한 데이터를 그냥 분석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냥 그대로 부정선거가 다 드러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를 분석을 해보니까 쫙 계산이 돼가 뭡니까? 두 사람, 네 사람 가운데 두 사람 한 개만 조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딱 답을 찾아 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로구갑에서 발표한 여러분들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정확하게 전산 프로그램, 조작 프로그램이 어떻게 가동됐는지 이렇게 숫자로 나옵니다. 40%, 40%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위 동레벨, 투표소 레벨마다 모두 다 40%를 다 조작해가지고 빼앗은 표수가 맨 마지막에 몇 표가 나오는 거 아니까 6585.20입니다. 020은 없기 때문에 밑으로 그냥 제외해버리면 6585표 여기 보시면 6585표를 훔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정의당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표소 레벨마다 다 뭡니까? 40%를 조작을 해가지고 정의당 후보의 마지막 표수가 899.20 020은 없죠. 그 다음 밑으로 제외해버리면 899표가 됩니다. 정확하게 뭐죠? 899표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힘들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선거 데이터에 이 선거 데이터가 투표자들이 던진 자연수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만든 수라는 것을 여러분 컴퓨터가 이렇게 시뮬레이션 작업을 딱 찾아냅니다. 구로구갑에는 네 사람이 출마했는데 두 사람 한께는 손을 대지 않고 두 사람한테 각각 그들이 투표소 레벨에서 사전 투표 득표수에 각각 40%를 빼앗아가지고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인영 후보는 사전 투표에서 47% 정도를 받아야 정상인데 표를 집어넣어줘가지고 61%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종류의 모든 조작을 동일한 방식으로 2020년 4.15 총선에서도 했고 동시에 여러분들 바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계속 이런 방법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입을 다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지율이 그냥 극강화를 하는 겁니다. 누구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 옆에 권성동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샛별님 말첨처럼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외쳐 당선되고는 당선되고 나서는 아 몰랑 아 몰랑 난 몰랑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해버린 겁니다. 이건 뭐 보통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수작업을 한 게 아니고 컴퓨터가 10%도 넣어보고 20% 넣어보고 30% 넣어보는데 쫙 돌아가다 뭡니까? 40% 40%의 여러분들 딱 조합에 딱 멈추는 겁니다. 이거 정답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정답을 여러분들 날밤을 세워가며 재야 전문과 작업해가지고 이런 테이블을 딱 만들어서 우리 함께 제시하는 겁니다. 김재식 미래통합당 후보와 얻은 표 가운데 40%를 훔치고 이호성이 여러분들 40% 훔쳐가 그걸 다 이인영이 다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인영 후보가 7천 표 자유로 사전투표 조작이 없어도 이겼을 겁니다. 그러나 조작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련의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인영은 당일 투표의 48% 득표율이 사전투표의 61%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13%나 차이가 납니다. 정상적인 선거라면 당일에 48% 득표를 했으면 사전투표 득표율도 48%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훔친 겁니다. 선거를 훔치게 놓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 보시죠. 이게 중앙선거관련의 최종적으로 발표한 기존 합계입니다. 여러분 중앙선거관련의 자료를 들어가시게 되면 구로구갑에는 맨 위에 자료가 있습니다. 후보별 득표수가 사실 선거라는 것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후보별 득표수가 이렇게 딱 나오고 후보별 득표수를 갖고 여러분 당락을 결정합니다. 이인영이 당선됐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초록색이 뭐냐. 초록색은 투표수 레벨에서 후보별 득표수는 선관위가 다 발표합니다. 그러나 그 후보별 득표수를 합산한 것은 발표 안 하는데 제야 전문가가 아주 여러분들 부지런하게 다 합산을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선관위가 발표한 두 개의 후보별 득표수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선관위 자료가 남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김재식 후보가 두 표가 남은 겁니다. 전산 조작의 굉장히 강력한 증거입니다. 기존 합계도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했고 초록색인 투표수 레벨에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도 발표했는데 후보별 득표수를 다 합쳐보니까 선관위 발표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두 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전산 조작을 안 겁니다. 투표수 레벨로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컴퓨터에서 여러분들 식별되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히 컴퓨터를 운영하는 전산 담당자들이 수작업으로 마이너스 이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마이너스 얘가 제로를 만들어서 다음 작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작업을 사전투표 조작된 것을 고쳐놓고 나면 고쳐놓고 나면 여러분 수치가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수치가 다 일치해가지고 하나 또 뭡니까? 익녀 숫자가 안 남습니다. 이인영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인영 후보도 13.436%라는 컴퓨터 수치가 탁 나옵니다. 이렇게 국힘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민주당 다 합치면 마이너스 13.436% 나온 겁니다. 국힘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민당을 다 훔쳐가지고 뭡니까? 누가 먹었는가 하니까 이인영 후보가 먹은 겁니다. 두 개 합치면 제로입니다. 지금 총 조작률이 몇 프로냐? 26.871%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6.872%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겁난 겁니다. 숫자는 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뭐 모를 수가 없다. 다 알 겁니다. 대통령실 사람도 알고 연석열 대통령 자신도 알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이인영 씨도 알겠죠. 왜 그러면 이인영 씨는 뭐 이게 자기들 직업이잖아요. 선거라는 거가. 이걸 다 덮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다음 또 총선의 곡소리가 나겠죠. 그런데 이 소위 선관위 자료에서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이 됐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 수정하고 나면 너무나 다른 자료가 나옵니다. 여러분 수정하고 나면 이 오차범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인영 후보는 플러스 0.87이 1%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국힘당 정의당 우리 공화당 민중당의 차익값을 다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0.87이 1%입니다. 너무 정확하죠. 진짜는 여러분도 이렇게 오차가 크지 않습니다.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조작을 안 한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다 선거 데이터를 만들고 발각 안 될 걸로 본 거죠. 발각이. 누가 선거 데이터 들여다보겠습니까. 정말 이런 작업은 제야 전문가가 낮에는 생업하고 밤에 날밤을 세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간단한 테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보지만 이게 나오려면 몇 시간씩 작업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그래프를 써가지고 선거를 다 조작한 겁니다. 이게 선거를 다 조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 대선 다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버튼만 누르면 다 돌아가니까. 지금 생각하는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내다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충분한 조사했다. 문제 없다. 이런 윤건영 씨도 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다 가짜 국회의원들인 겁니다. 부정선거 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해가지고. 그것도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전 통일부 장관 이인영 씨도 이웃 사촌이라서 한번 들여다보니까 더 심하게 조작했네요. 두 후보한테 각각 40% 뺏은 거 아닙니까. 윤건영 후보는 미래통합당 후보한테만 30%를 빼앗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번째 선거 소개 Wellness ated